저는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엑스레이 사진에는 잘생긴 사람도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뼈대는 다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가죽을 입히는 과정에서 1cm, 2cm 정도 차이가 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헐그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헉덩이에 불과한 우리가 우리 인간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심한 목감기가 와서 2주 정도 참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이 심정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예서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0%입니다 단 1%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0%의 가능성을 100%로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의 요약의 나온과 함께 젊은 나이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환상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2절 말씀해 보시면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족속이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 환상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죄악 가운데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해서 그들이 망할 때에 아주 철저하게 망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인도로 마름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환상으로 봅니다 이 마름뼈는 절망입니다 이미 죽었고 버려져 말라버려서 절망 가운데서도 최악의 절망의 상태입니다 에스겔 자신도 이미 10년 정도 포로생활 가운데 절망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과 영성도 마른 뼈와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태로 70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생명력도 가능성도 없는 그 상황 깊은 절망의 순응에서 너무 깊이 빠져버려서 그들이 빠져있다는 그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절망의 상황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면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뒤돌았으면 이 아멘이 어멘으로 바뀝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아멘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고백에서 바로 의심과 두려움이 그 백성 가운데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의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뼈에는 골수가 있습니다 적혈구와 백혈구가 나오고 부패되는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뼈가 말라져버려서 더 이상 골수가 나올 수 없는 완전히 말라져버려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다시 살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다시 살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뼈들이 실제로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 퍼센트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고 그분의 영을 통해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열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으로 영, 생기, 바람으로 번역되는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열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타난 단어가 뼈들이라는 이 단어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열 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뼈들이 가득했는데 10절에서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2절에서는 뼈들이 심히 말랐는데 10절에서는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말랐고 없어지고 멸절되었는데 열고 나오고 들어가는 놀라운 생명회복의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 뼈의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겠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마른 뼈를 보시고 다시 살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절망적인 상태가 끝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끝났고 바닥이고 절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보는 절망과 불가능의 상황에 하나님은 다시 살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라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바짝 말라서 사방으로 흩어진 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철망적인 상황이고 앞이 깜깜한 그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대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아름답게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실 답을 이미 아시면서도 묻고 계십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이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세워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절망과 어려움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속에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면 무기력한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마름뼈 골짜기와 같이 절망적인 그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그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나고 나면 각 가정들마다 힘든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죠 이런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결혼을 하고 인내력을 잃으면 이혼을 하고 기억을 잊어버리면 다시 재혼을 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 때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들이 마름뼈 골짜기와 같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속에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손을 들고 항복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아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복문 가운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피하고 싶어하고 이 마름뼈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마름뼈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계획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고민하며 끙끙대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름뼈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피전의 사람들 이 물된 동산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선지자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극류를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뼈를 바라보면 이 마른 뼈를 바라보면 이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선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선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좋으신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택한 자녀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 밤에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까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른 뼛처럼 철저하게 말라져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물된 동산에서 가장 큰 소망과 큰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에게 생기가 나게 하시고 마른 고목에 새살이 돋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저를 향해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묵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제가 숨기는 교구에 순장님 한 분이 무릎이 불편하고 허리가 불편해서 좀 잘 거동이 힘들어서 동네 작은 병원에 가시게 되었는데요 그 병원에서 검진을 하면서 바로 큰 병원도 옮기라는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병원에서 검진을 하러 들어갔던 것이 6개월 동안 입원을 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문자로 했던 것이 나중에는 몸의 모든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가족들과 면역을 할 수 없고 몸이 퉁퉁 부어서 정말 중환자실, 응급실 그 위급한 상황까지 가시게 되었습니다 순장님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가족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우리 교구의 순장님들이 함께 정말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작년 가을 특세 특별히 우리 치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순장님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주일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다 순장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 때 남편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가던 그 가정에 성령께서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명절을 지나면서 고향의 부모님도 좀 생각이 났고 또 고향 교회도 좀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향이었던 그곳에는 마산의 문창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으로도 하셨던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교회인데요 그 교회 장모님 한 분이 사명을 받으시고 아주 오래전 얘기죠 사명을 받으시고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저희 부친이 사시던 그 동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친은 그때 10년 정도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마른 뼈처럼 언제 죽을 것인가 정말 그 상황만을 기다리고 있던 저희 부친에게 그 장모님께서 마을에 천막교회를 개척하시고 매일마다 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아복음 사도행전에 그 말씀들 또 사복음서의 그 말씀들을 들려주시면서 저희 부친의 마음속에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생겨났고 주님께서 한번 찾아와 주신다면 이 10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이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10년을 투병하시면서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주일 새벽 3시 반, 새벽 3시 반입니다 해가 뜰 시간도 아닌데요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천막교회로 나가셔서 그 이후에 3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전도가 필요했겠습니까? 걸어다니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되고 마을에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소망이 끊어져 갔던 많은 뼈와 같은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말씀의 능력과 치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연약한 뼈와 육신적인 환경을 생각하면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치위의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뼈가 다시 살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는 비록 많은 뼈가 되었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라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뼈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성의 기초와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리장에서 이 선지자가 처음 보았던 환상도 두루마리를 받아 묵는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아무리 짧아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5절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생기가 핵심입니다 마른 뼈가 잃어버린 것은 생기입니다 창조의 때에도 진흙이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생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생기입니다 회복하려면 다시 한번 이 생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우리는 회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찬양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불편한 목소리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참 두 주 동안 저도 너무너무 좀 힘든 시간을 보냈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마이크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제 목소리를 테스트합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소리를 나오는가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오후만 되면 또 목소리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이 목소리의 반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 지난 우리 토비세 찬양 시간에 우리 단위 목사님과 함께 계속 불렀던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더 주시네라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내 집 누를 때 주님 은혜 더 주시네 넘치게 주시며 늘 더 주시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서도 계속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오늘 두 배의 목소리로 회복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환경적인 한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될 때에 찬양의 생기가 들어올 때에 기도의 생기가 들어올 때에 말씀의 생기가 들어올 때에 어떤 연약한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름뼈와 같은 바울의 삶 속에 토무제 해결되지 않고 힘들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바울에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우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루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주셨다 이를 내는 은혜가 내게 없었으소 전해 주시하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 바울의 기도는 거절당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 가시 연약함 속에서도 바울이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때에 여러 약한 것들이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를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고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듣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마름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생기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성령의 기운입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골짜기의 마름뼈와 같았습니다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뜰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생기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생기처럼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마름뼈와 같던 그 제자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돌을 잘 아시죠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돌아가 종교 지도자들 쓰이는 그 콩의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3천명이 얘기하고 5천명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베돌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와 성령을 공급받은 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 정말 여기저기에서 마름뼈들이 일어나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의 사도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 최신 무기로 무장했던 그 로마 군대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큰 군대로 일어나서 마침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생기가 들어오게 될 때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그렇지 않는가 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름뼈들아 요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철망가 옴대 낙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성령의 생기를 우리가 공급받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소망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너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어 단어 영어 단어 가운데에 END END라는 단어와 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름뼈는 완전히 죽은 상태 END의 그 상태입니다 완전한 데스의 상태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름뼈들에게 END가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AND 그 다음 그리고 그리고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름뼈에 있습니까 연약함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출발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실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뼈들이 완전히 말랐지만 다시 새 생명을 주시고 저분보다 더 큰 군대로 새 역사를 창조하실 큰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절망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생기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마치 뼈에 힘줄과 살이 붙는 것처럼 부서진 인생의 조각들이 다시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헛떠졌던 그 뼈들이 기가 막히게 자리를 찾아서 붙었듯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무너진 우리 인생의 조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붙잡을 때에 기가 막힌 회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름뼈의 비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마름뼈의 비전은 최악의 절망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최선의 말씀 말씀과 생기가 있는 마름뼈의 부응의 그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의 은혜입니다 최악에서 최선으로 최상의 그 은혜로 나아갈 때에 마름뼈가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름뼈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최악의 절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물된 동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7년의 마름뼈와 그 고난 이후에 허락하신 푸른 감남나무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군대로 일어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이 안아주심의 본당이 있는 이 땅 꽃마을에서 시작되었죠 메마른 땅 마름뼈와 같은 이 꽃마을에서 시작된 이 성전에서 물된 동산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셨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단임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생명의 생수가 메마른 땅에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절망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시 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말씀과 생기와 성령으로 이기는 군대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과 생기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진 인생의 조각들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생기로 다시 한번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물된 동산의 은혜를 택한 모든 주의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른 마른 뼈들을 통해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생명의 군대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존경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